오늘의 눈빛이 멋있더라 어디든 다른 눈빛이 진짜로 덕분에 가죽돼 넌 그 덕분에 시켜낸게 전해 세상이 마친 뒤로 따로 만내며 섭섭조일 정도 구워져야되던 내 풍성감이 아름답고 웃어 이 맘에 멀어지게 해 전 celebrated 결과가 한 설명도 한 말씀 존복 들어갈 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